이번엔 전략플러스의 시간입니다.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증시 쉽지 않았습니다. 계좌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참 아픈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한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도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아마 이번 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 감안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지난주 미증시를 보면 전주 인재프트에서 금리나 지연 리스크가 계속 압박이었죠.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또 중동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애먹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AI,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나스닥이 한 주간 마이너스 5.5% 급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수 같은 경우는 한 주간 무려 9.2% 급락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ASML이라든지 TSMC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거기에다 결정적인 건 뭐냐면 넷플릭스가 향후 분기별 가입자 수 데이터 공개를 안 한다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번에 매출 추정치 발표를 안 했습니다. 4월 30일 실적 발표를 할 거라고 했는데 그동안 그 전에 매출 추정치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왜 안 했을까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폭증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 지난주 미증시에서 빅테크주 같은 경우는 거의 악몽에 가까웠죠. 특히 금요일 하루 폭락이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금요일 하루만 마이너스 10% 급락하면서 한 주간 13.6% 빠졌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12.9% AMD가 마이너스 10%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 폭락을 했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0% ARM 같은 경우도 무려 17% 폭락을 했습니다. 대부분 급락한 섹터 살펴보시면 AI주 내지는 그와 연계된 반도체주였죠. 나머지 빅테크를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아마존 같은 경우도 대부분 마이너스 5에서 6%가 공평하게 빠졌고요. 특히 테슬라가 실적에 대한 우려가 더 컸었기 때문에 한 주간 14% 급락을 했죠. 다른 섹터들도 물론 부진했습니다만 빅테크와 반도체와 비교한다면 그 하락폭이 거의 평범한 수준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금리, 전쟁, 실적뿐만 아니라 밸류어, 매구인 수급이 중요한 변수가 되겠는데 지난주 대부분 좀 불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섹터가 하락했는데 특히 반도체주가 흔들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상폭 하락을 했고 이게 코스피 지수 하락을 이끌어낸 겁니다. 올해 들어서 무려 19조 원을 매수했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때리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현물 8천억 매도 그리고 대기업 선물 매도까지 나오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했죠. 물론 그 와중에도 최근에 낙폭이 좀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이 빠지는 와중에 낙폭이 컸던 소외받았던 섹터 같은 경우는 수납매가 나오긴 했지만 방산, 조선, 엔터 섹터가 다소 강세를 보였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커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증시 상황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번 주에도 빅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슈퍼비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M7 가운데서는 절반 정도가 실적을 발표하고 그리고 PC 물가 지표, GDP, 굵직한 경제 지표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 주 증시 일정 어떻게 보시죠?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금리, 실적 시즌, 그리고 전쟁이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중동 전쟁 리스크의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번 주는 금리와 실적 이벤트에 시장이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 금리와 관련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 3월 PC 물가 지표가 중요한데 현재 우리 시장 분위기 아시지 않습니까? 연준 인사들,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스탠스 이런 여러 가지 최근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 금리나는 조금 물 건너갔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 금리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일각에 나올 정도로 분위기는 반전이 됐죠. 그런 와중에 PC 물가 지수가 금리를 나옵니다. 물론 이건 우리 창이 다 끝나고 나서 나오기 때문에 당장 미칠 영향은 적겠지만 PC 물가 지수가 워낙에 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망세가 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발듭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경제 지표 외에 중요한 것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왜 폭락을 했던가? 그건 바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 중에서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라 그러면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 어떻습니까? 실적 기대감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1, 4분기 차량 인도량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실적 기대감이 없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건데 과연 그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용서를 할 것인가? 선반영 됐다고 볼 것인가? 이게 포인트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는 시장 기대감이 높은 섹터 종목은 아이코서프트와 메타입니다. 이들은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걸 충족시켜줄 것인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미국 1, 4분기 GDP 예비치 일본의 BOG 통화정책 외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빅테크 외에도 인텔, 로킷마틴, GM, 포드, G 등의 상당히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역시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이번 주 역시나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투자 전략도 잘 세워봐야 될 텐데 이번 주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서 전략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우선 지난주 큰 폭의 하락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오늘 아침을 맞이한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크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 전쟁, 실적 시즌, 또 거기다가 밸류가, 외국인 수급 등 5개를 나누는데 이 중에서 금리와 실적, 외국인 수급은 계속 불안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금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하가 아니라 일각에서는 좀 빠를 수도 있겠지만 인상 얘기도 나올 정도로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함이 없는 성장주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되겠고 그리고 실적 시즌의 분위기도 좀 불안한데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반도체 아닙니까? 우리 반도체 쪽은 강력한 턴유라운드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적 관련해서 지금 노란불 경고가 들어오던 섹터가 빨간불로 지금 급제동이 들어갔거든요. 노란불 같은 경우는 고을 하든 스탑을 하든 선택의 영역이지만 빨간불은 지켜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AI 관련 주, 그리고 관련 반도체 주들이 급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 국내 코스피 지수의 축인 반도체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지수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빅테크 주 실적 발표가 우리 시장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겠죠. 아까 외국인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19조 이상의 순매수를, 강력한 매수를 이어오다가 1,400원 환율을 터치하면서 좀 흔들렸거든요. 물론 이건 롱턴 펀드는 아니겠지만 유효과 같은 해지펀드 이런 쪽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외국인의 매도는 특정 세트에 몰린 건 아닙니다. 시장 전반에서 팔고 있다는 것을 보면 역시 환율의 영향이 아닌가. 반도체와 밸류업 종목에는 매도가 그렇게 없었다는 점은 이번 주에 좀 지켜볼 포인트다 말씀드리겠고 그나마 다행이라면 우리가 험악했던 전쟁 이슈 밸류업은 조금 완화될 조짐이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확진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중동 사태의 확산을 막았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리고 밸류업 같은 경우 최근에 조정폭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국민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협치가 되겠는데 이번 주에 윤 대통령과 야당 총수의 회동 소식이 있다는 점은 그나마 밸류업 종목들에게는 불행 중 다행이다. 그렇게 정리해드립니다. 변수 중에서 두 개는 완화될 조짐이 있지만 세 개는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도 전체적으로 쉽지 않다. 관련해서 전략까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있습니다. 이번 주의 전략은 과연 반도체의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주 반도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은 그동안의 AI와 관련 반대주주만 독주하는 형태가 보였는데 물론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번 한 번을 끝난다 그건 아닙니다. 한 번에 끝날 것은 아니지만 엔비디아의 급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반도체가 쉬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당연하겠죠.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쉬어간다면 어떤 섹터가 움직일 것인가 아마 그에 대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 당연히 반도체가 쉬면 쉴 수도 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비 상황 말씀드렸지만 미중시도 그랬지만 성장주보다는 아무래도 가치 쪽에 약간 무의가 실리지 않겠습니까? 성장주도 이미 낙폭이 컸기 때문에 가격 밀트가 큰 쪽은 충분히 수납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밸류업, 자동차를 포함한 환율을 보시면 1400원 이상이라는 극단적인 흐름만 가지 않는다면 1300원 대의 환율은 수출주에게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밸류업 같은 종목 낙폭이 컸던 2차전지 방산, 모멘턴 항생 있죠? 엔터, 식분,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밸류업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미 1월부터 시작되는 상승폭 절반 내지는 3분의 1을 이미 개워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가치주에 가깝죠. 만약에 협치의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다시 관심을 가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책이 통과한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이번 전쟁 역시나 쉽게 끝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방산 섹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엔터 잠깐 말씀드렸는데 엔터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출주입니다. 그렇죠. 현재 활발한 활동에 비해서 노이즈에 묻혀서 너무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관련 주들 그리고 라면도 좋고요. 화장품 관련 이런 종목 섹터 같은 경우도 당연히 펀드멘탈이 계속된다면 지속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섹터 종목들과 오늘 전략을 제가 반도체의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인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장이 불안할 때는 부실주, 우량주 모두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다시 극복이 되면 그때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량주만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궁금해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것은 가지고 있는 부실주, 혹시 부실주가 있다면 어차피 같이 빠지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서 우량주 쪽으로 미리 갈아타놓는 게 가장 실적 시즌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말씀의 김우식, 와원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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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